자, 모니터를 봐. 안쪽에서부터 바꿔주고 자리 안 바꿀 거지. 일단 못 바꿔. 랜드마크 나와, 랜드마크. 우리 알잖아, 지난번에 따봤어. 우리는 몰랐는데 그냥 가는 거야. 그냥 가는 거야. 우리는 중간에 지금 전부 다 공터야, 여기는. 아니. 준비. 상초야, 상초. 준비. 모니터.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육기사. 그렇지. 다음. 보여주세요. 하나, 둘, 셋. 보안. 땡. 씨엘. 씨엘. 오! 한 번 타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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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맨 앞으로 가라 그러니까. 얘들아, 미안한데 이제 한 번 했어. 모른다, 모른다. 좋아가. 누가 봐도 자기 개인기야. 그래야지 안 틀린다니까. 그래야지 안 틀려. 그래야지 안 틀려. 왜냐하면 지도 재미가 없거든. 우리 뭐라고 하지 마. 개인적으로 잘해보자.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. 그냥 저기 방송 관계 없이 한 번이나 해보자. 한 번 해. 나, 나. 833 갑니다. 834. 오케이,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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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너무 쉬운데. 처음 해보는데. 멀리서 하고. 멀리서 하고. 멀리서 하고. 멀리서 하고. 야, 미안해. 고활동이 이해되지? 이해돼, 이해돼. 이해돼. 진짜 김영철 낫네. 공간이 나랑 공덕감이 나를 하는데? 근데 균제일때문에